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강의죠 배쉬의 세 번째 강의인데 이 시간이 제일 사실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배쉬에서 스트링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스트링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 스트링을 변수에다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집어넣는 건 간단합니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assign하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어떤 값에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123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echo name 이렇게 하면 안되죠 dollar name 이렇게 하면 name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했어요 echo name 이라고 치면 당연히 그냥 name 이라고 나오죠 123 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첫 번째 이 시간에 배우게 될 제일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배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문자열이다 문자열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에다 123을 넣던 다운표 쌍다운표를 더블코트 되어있는 123을 넣던 싱글 다운표 123을 넣던 전부 동일하게 전부 동일하게 문자열 입니다 전부 문자열이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당연히 숫자니까 숫자로 더 했으면 어떤 더한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지 않다 전부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 드릴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자를 a 에다가 aaa 라고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b 에다가 bbb 하고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a 에코 a 더하기 b a 의 값 더하기 b 의 값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aaa 더하기 bbb 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봅시다 a 에다 숫자를 넣을게요 a 에다 100 을 넣고 여러분들은 어사인 하는 명령이 equal 만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죠 여기다 띄워 쓰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띄워 쓰기로 오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 한 칸에 띄고 이것도 당연히 되겠지 안됩니다 이거는 a equal 숫자가 아니라 a equal 뭐 이것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의 명령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사인하는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a 에 지금 100 이라고 하는게 들어가 있죠 a 에 100 이라고 하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숫자를 내가 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a plus equal 이런 어사인먼트 가 있어 plus equal 은 뭐냐면 추가하는 거죠 300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에코 달러 a 해보면 400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100 3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숫자로 진짜 쓰고 싶어요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가로 2개 써야 됩니다 가로 2개 쓰면 numerical evaluation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에다가 나 어떤 값을 넣고 싶어요 그리고 가로 2개 넣고 100 더하기 200 이렇게 넣으면 에코 달러 a 해보시면 300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프로팅 포인트 100.3 뭐 200.5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에라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그냥 넣는 것 데이터 자체가 다 전부 스트링 이라고 그랬는데 따옴표들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봐야죠 따옴표들을 사용하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에코 200 300 이렇게 에코를 했어요 그럼 200 하고 300이 나오겠죠 이 에코 명령을 했을 때 에코 명령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에코에 파라메타 아규먼트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달러 one 아규먼트가 200 이고 달러 two 아규먼트가 300 인 겁니다 그러면 에코 200 300은 무엇이냐 에코 라는 명령에 아규먼트가 하나 있는 겁니다 200 300 이라고 하는 스트링 하나를 아규먼트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아규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아규먼트 1번은 숫자로 바꾸고 아규먼트 2는 뭐로 바꾸고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 짤 때 당연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에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도록 하여튼 C로 프로그램을 하나 짤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마이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이콤.c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보시면 프로그램이 별게 아니에요 인티저 메인함수인데 아규씨 아규브의 가 있고요 포올로프리 돌면서 아규먼트 몇 번은 뭐고 스트링이 뭐고 아규먼트 뭐는 그러면 0번 아규먼트 1번 아규먼트 2번 아규먼트 하면서 뭐가 쭉쭉쭉쭉쭉 그리고 리턴값에다가 리턴 값에 뭘 넣냐면 아규 씨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한번 컴파일 해 볼게요 네 제가 컴파일러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GCCC를 컴파일 했어요 컴파일 하고 나니까 A.AWT가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좀 밑에 A.AWT를 실행해 볼게요 A.AWT 실행했더니 A.AWT 0가 A.AWT 랍니다 A.AWT 하고요 A.AWT 200, A.AWT 300 해 볼게요 그랬더니 A.AWT 1은 200, A.AWT 300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그랬더니 A.AWT가 하나 있는데 200, 300 이라고 하는 스트링 하나가 A.AWT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을 만들어서 스트링을 묶는 이 쌍땀표 더블 코트하고 싱글 코트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값에다가 A란 값에다가 500 이라고 한 스트링을 집어넣습니다 500 이라는 스트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A란 값을 에코를 해 볼게요 A란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A 하면 그대로 500이 나오겠죠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A 에코 한 다음에 $A에다가 $A에 200을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싱글 다운표는 어떻게 되느냐 싱글 코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A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게 되요 제가 명령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께요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싶은데 그걸 쉘 명령으로 수행하고 싶어요 쉘로 실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 알죠 그거 우리 압니다 어떻게 알죠 네 예를 들면 배쉬 해가지고 음 지난번에 짰던 hello.sh 파일을 실행해라 이러면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at hello.sh 명령을 보시면 아 여기서 네임에다 환영리를 넣고 에코 이렇게 넣었구나 그러면은 새로운 쉘에서 hello.sh 가 실행되는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ps 실행했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쉘을 실행하는데 배쉬를 실행하는데 아 이 명령을 새로운 쉘에서 실행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쉬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 AA A 값을 넣고요 AA 값을 200이라고 넣을게요 299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 AA 해볼게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AA가 100이라고 합니다 100이랍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명령을 싱글 따옴표로 전달해줬어요 그러면 AA가 299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AA 값에 100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0이 들어있었는데 이 명령 첫 윗줄 명령 이 명령을 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다시 배쉬 한 다음에 마이너스 c 하면 하고 옆 뒤에 들어있는 어떤 명령어들을 넣으면 그 명령어들을 수행하는데 따옴표가 두 개 있을 때는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 $ AA를 AA 값이 100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AA 값을 10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AA를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스트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에코 100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자를 이렇게 달러 AA가 100 100이다 라고 하는 걸 바꾸지 않고 그걸 익스펜션 이라고 합니다 익스펜션 하지 않고 그대로 달러 AA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AA 다음에 299 이게 작동 이 배쉬에서 이걸 작동하고 그 다음에 에코 달러 AA를 문자 그대로 실행하니까 당연히 299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어 저 이거 처음 봐요 세미쿨론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세미쿨론은 명령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 앞에 거 명령 수행하고 그 다음 거 명령어 수행하고 그 다음 거 명령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S를 한 다음에 LS를 한 번 더 하고 LS를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LS을 세 번 하겠죠 어 그러면 LS에 LS에 LS을 쓰면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네 LS 뒤에 있는 LS에 LS가 파라메타를 작동하니까 어 LS란 파일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차이를 아시겠죠 아 명령어들을 시퀀셜하게 여러 개 수행하고 싶으면 세미쿨론이구나 바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A 값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데요 쌍더운 펄을 넣고요 라인 1 하고 엔터 쳐 볼게요 엔터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롬프트가 저렇게 바뀝니다 그럼 라인 2 엔터 쳐 볼게요 라인 3 하고 엔터 칠게요 그리고 따옴표를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A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세 줄짜리 라인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에코 달러 A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라인 1 라인 2 라인 3가 붙어 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달러 A가 그러면 우리가 줄바꿈을 한 캐릭터들이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어디가 안 갈까요? 이걸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에코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달러 하는데 그 달러 A의 양쪽을 다운표로 닫아 버립니다 쌍다운표를 닫아 버립니다 싱글다운표는 아무 의미 없죠 싱글다운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딱 싱글다운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 A가 그냥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그냥 싱글다운표는 달러 A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에코 여기다가 따옴표를 쳤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네 이렇게 줄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코 하고요 에코 한 다음에 저하고 똑같이 해 볼게요 라인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줄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라인 원 하고 줄 바꿔서 줄 바꿔서 줄 바꿔서 줄 바꿔서 어떻게 하죠? 하여튼 줄 바꿔서 라인 투 라인 쓰리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들이 파라메타로 그냥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라인 투 라인 쓰리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에코의 파라메타로 여러 개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시면 $A에 $A에 파라메타가 세 개 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코의 파라메타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그램 짜 놓은 게 있죠 점 밑에 H.Aout를 한 번 실행해 볼게요 $A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A를 가지고 집어 넣었더니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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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독립적인 다른 $A가 들어간 거죠 그럼 만약에 $A에 $A에 $A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줄 바꾸미 두 번이 있는 $A가 들어왔어 라고 딱 인식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싱글타운표하고 더블타운표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면 이제 이것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트링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A가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는 우리들과 잘 알다시피 뭘로 쓰입니까 네 뭐뭐의 값 변수 값 이럴 때 쓰죠 좀 전에는 $N 이런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따 저희가 해볼 텐데 요 백코트 코테이션 마크가 이쪽 방향이 있고 싱글코트 더블코트가 있죠 그 다음에 백코트가 있습니다 백코트는 키보드의 1 옆에 있습니다 숫자 1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키가 백코트입니다 백코트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을 수행해서 그 명령어 결과로 나온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나온 결과물을 패라메타로 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히스토리고요 샵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는데 샵은 코멘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타는 여러분들 리눅스 명령을 써보시면 알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모든 파일 .5로 끝나는 모든 파일 이런 와이드 카드로 쓰는데 쓰이죠 이거를 글로빙이라고 합니다 배쉬에서는 글로빙이라고 해요 글로빙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나요 네 글로빙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글로빙을 끄거나 할 때 글로빙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글로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빙이 또 하나 어떤 캐릭터 한글자 쓸 때 물음표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리디렉션이에요 어떤 결과를 뭐 이쪽으로 리디렉션 하고 싶어요 그 파일로 스탠다드 아웃풋을 뭐 저기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럴 땐 이런 리디렉션 하죠 왼쪽 곡사 오른쪽 곡사 오른쪽 두 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잡 이거는 이제 엔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을 땐 뭘 써야 되냐면 이 스케일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백슬레이시죠 백슬레이시를 써가지고 백슬레이시를 써가지고 이스케이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봐요 내가 에코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음 333 스타를 에코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333 스타가 에코가 됐죠 그러면 333 하고 한 칸 띄고 스타를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면 따옴표로 333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에코 해가지고 그냥 별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타를 쓰는 순간 뭘로 바뀌었냐면 글로빙으로 바뀌었어요 a.out hello ss.out mycom.c 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에코 나는 c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c 스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스타 .c 를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mycom.c 가 나와 버려요 이걸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싱글 따옴표를 다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backslash 로 escape 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그대로 저 스타가 escape 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타가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 $ a라고 하는 거에 이미 500이라는 값이 500이라는 스트링이 들어있죠 이 값을 난 그대로 쓰고 싶은데 나는 예를 들면 앞에 $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 난 $500라고 표현하고 싶어 근데 backslash $ 하시고 $a 하면 이렇게 $5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scape 를 하기 위해서는 escape 를 하기 위해서는 backslash 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유용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이건 무슨 뭐냐면 LS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A.5도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령어를 argument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몇이지?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 데이트 값을 argument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A 값에다가 backcourt 하고 데이트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echo $a 하면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string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명령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read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read 라고 하는 명령을 한 다음에 변수명을 써요 예를 들면 AAA 란 변수명을 쓰면 그 다음에 갑자기 prompt가 내려가면서 뭔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치면 무엇인가를 치면 한 줄 치면 AAA에 그게 들어갑니다 echo $a 하면 여기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read는 또 어떨 때 쓰냐면 read 하고 변수명을 안 쓰고 예를 들면 이거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쓰입니다 그렇겠죠? 네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redirection, background 이런 거 할 때 escape character 써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하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redirection이에요 redirection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redirection을 쓸 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edirection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redirection하고 이렇게 묶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묶을 때는 이렇게 묶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결과물을 여기다 놓고 싶어요 lsresult에다 놓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실행하면서 다른 결과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미콜론하고 cat 한 다음에 뭐 음 마이컴 이걸 하고 싶어요 이 결과물을 다시 또 ppp.result에 놓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브레이스로 명령어들을 묶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파워포인트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어떤 변수명에 값을 쓸 때 이제 달러를 가지고 쓰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것에 대한 익스펜션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건 그 값을 풀어내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이 스트링을 그러니까 어떤 변수명을 가로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str이 put.cpp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달러하고 가로로 묶어서 익스펜션을 하고 퍼센트를 써서 .cpp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스트링에서 .cpp 맨 뒤에 있는 .cpp를 지웁니다 지운 스트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FOO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파일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정리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괄호가 두 개 있는 거는 numerical expansion 입니다 numerical expansion numerical expansion 이라는 거는 진짜로 이 값을 요기 요 가로 가로 두 개 안에 있는 요 스트링을 어찌 됐든 이것도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을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건데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플로팅 포인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플로팅 포인트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플로팅 포인트가 아닌 것들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command substitution 이라는 게 있어요 어? 좀 전에 배웠는데 이거 LS나 백코트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백코트로 한 거하고 똑같아요 백코트로 한 거랑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a 하고 $ 하고 가로 열고 명령어를 치면 명령어를 치면 이 명령어는 뭐 예를 들면 셀스 배시 함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게 되면 그 결과물 결과물이라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나오는 출력물이 이 변수명에 어사인 되게 됩니다 알겠죠? 스탠다드 아웃이 밸류의 배리어블의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많이 쓰이냐면 네 이건 무슨 목적으로 많이 쓰이냐면 escape 캐릭터를 바로 실행할 때 쓰입니다 바로 실행할 때 쓰여요 여기까지 꼭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 Substitutio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이렇게 할 수 있죠 먼저 명령어를 하나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음 my.com.c 라고 하는 파일이 있네요 그러면 이 파일을 예를 들면 파일 c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 변수명에 실행해라 ls 한 다음에 음 start.c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echo $c 파일을 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my.com.c 라고 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my.com.c를 .c를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echo $ 한 다음에 괄호 열고 c 파일에서 % 이게 나눠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나눠셈 나눈 나머지 한 거 똑같은 거니까 좀 뒤에 있는 걸 잘라내라 .c를 잘라내라 이렇게 하면 my.com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숫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잘라 해 놓고 200 더하기 300 나누기 7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것이 계산 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 왜 안 나오나요 나온 겁니다 지금 240이라는 스트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사칙연산 이런 걸 제대로 다 하나요 한번 해 볼까요 2 더하기 3 2 곱하기 아 2 더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3 7에 21 23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23이 나오네요 사칙연산에 뭐 계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어 어떤 값들을 escape 캐릭터가 작동하는 상태로 어떤 값을 어사인하고 싶을 땐 달러하고 싱글다운표를 써서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다시 제가 실수했었는데 달러 aaa backslash n bbb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거는 이게 바로 작동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이거는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이 값을 값 이 스트링을 이벨루에이트 해라 라고 하면 익스펜션이 작동으로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숫자들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리고 backslash n 이런 스페셜 캐릭터가 작동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배운 게 이제 달러로 시작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달러 제로는 뭐냐면 스크립트에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파일 네임이나 스크립트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달러 1 달러 2 달러 3 달러 3 각각의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라고 했어요 그거 외에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달러 물음표 하면 exit status 입니다 exit status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 명령이 직전에 했던 명령이 어떤 상태로 끝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잡의 pid 포그라운드 잡의 현지 잡 쉘의 pid 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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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라인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코 달러 달러 는 뭔가요 그랬더니 3720 이래요 ps-a 해보니 ps 해보니까 어 예 우리 쉘의 pid 가 3720 이에요 아 그러니까 3720은 쉘의 pid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음 에코 달러 하고 물음표가 직전에 했던 명령의 상태 리턴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0이라고 해요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거는 ps 라고 하는 명령이 잘 끝났다는 뜻이에요 배쉬 에서는요 트루 펄스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은 트루고 나머지 모든 값은 퍼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마이 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여 드렸죠 마이 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여 드릴 때 보세요 메인 함수에 인티저 값을 하는데 리턴 아규 c 를 했어요 오 그러면 그럼 생각해 보시면 마이 컴프를 실행했어요 제가 .8.0 실행했어요 10 20 30 이렇게 실행했어요 그러면 아규먼트가 0 1 2 3 이니까 아규먼트가 4개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에코 달러 물음표 이렇게 했더니 넷 하고 나옵니다 이 리턴 값이 넷이 되는 거죠 오 그런가요 그럼 다시 한번 에코 달러 물음표 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돼요 왜요 네 맞습니다 지금 0이 된 이유는 그 직전에 했던 에코 명령이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0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 지금 우리 베리어블 잘 쓰고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베리어블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베리어블 네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타트 위도 알파벳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a 23 이런 베리어블이 돼요 그냥 숫자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23 a 이런 건 베리어블 명령으로 안 쓴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c 언어만 배웠어도 그런 변수명은 안 되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빌트인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패스라든지 액시로칼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명령 이런 쉘 변수에다가 또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쉘이 이상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설정하죠 어? 교수님 여기 세미클론 빠졌어요 아니 아닙니다 세미클론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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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쉘 그러니까 쉘 베리어블 어사인먼트 명령은 세미클론 없이 쓸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나 봐요 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a100 소문자 a는 200이라고 선언하면 a하고 소문자 a가 다른 값이 따로 저장됩니다 내가 이 값을 저장을 취소하고 싶어요 완전히 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unset-va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unset-a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unset-a 하면 되는데 unset-va 하면 a라고 하는 variable의 설정값이 사라지는데요 unset-a 하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이름에 함수가 있었다면 그 함수의 정의 자체도 unset이 됩니다 어? 나는 변수만 하고 싶어 그럴 땐 v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용용은 뭐냐면 comp gen-a variable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variable 이름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실습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ariable name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export라는 용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expor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정한 variable이 있는데 그 variable이 shell을 또 하나 열면 그 shell에 전달되나요? 안 전달됩니다 그걸 전달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export라는 걸 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ariable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a는 200 a는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하고 echo a a 하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죠 dollar a 그러면 두 개가 다른 값이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unset 해갖고 a 하면 네 다시 echo dollar a 해보면 아무 값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빈 스트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unset을 하면 완전히 빈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컴프 젠 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컴프 젠 마이너스 a 하면 a 하고 variable 하면요 지금 정의된 굉장히 많은 variable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아하 a a a b 뭐 다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문자 다 보인 다음에 이제 소문자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구나 지금 정의된 variable이 뭐구나 하는 것들 다 리스트 해 볼 수가 있고요 export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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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쉬를 실행하는데 마이너스 c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a a 에다가 200을 넣습니다 4개를 쓸게요 a a a 에다가 20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세미클론 하고 echo $ a a a a 했어요 아까 이거 실험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네 이건 실험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a a a a 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이 실행된 순간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a a a 가 어떤 값을 바뀌어요 빈 스트링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했냐면 싱글다운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a a 값이 200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선원 값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행을 안 합니다 왜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정했던 것 자체가 아까 다른 쉘에서 정했던 거지 이 우리 쉘에서 정했던 게 아니라 아니니까요 그럼 정해주면 되지 않나요 a a 는 예를 들면 300 하고 정할게요 그럼 다시 배시로 실행해 볼게요 안 됩니다 이때 왜냐하면 배시는 우리 쉘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ps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배시 하고요 유명룡입니다 ps 실행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배시가 하나 더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일드 배시에서는 이 a a 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정의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export 하고요 a a a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전에 했던 배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네 300 하고 출력이 됩니다 아하 export라는 하는 거를 내 차일드 프로세스한테도 쉘이 이 차일드 프로세스한테도 전달된 이 변수값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했을 때는 export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예 이렇게 아 아니, 다